야 여러분들 이거 편도에요 편도 편도 왔어요 지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지금 와무가 선사로 다시 갔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비 맞아가지고 둘 다 지금 비 맞은 생쥐꼴이에요 완전 지금 네 저도 팠습니다 네 네 랑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뼈야 제가 입은 이가 안좋아가지고 뼈까지는 못먹습니다 님들 죄송합니다 랑태요 랑 아 이거 사왔네 이거 13900원이나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 여기 떴어 버퍼 걸렸어 방금 버퍼 걸렸다고 2% 남았네 아이고 야 이거 빨리 이거 꺼진다 빨리 해야겠다 여러분들 2% 남았어요 배터리 2%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지금 한강이야 한강 한강 다 왔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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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다 빨리 꺼진다 빨리 꺼진다 오케이 다시 이었어 1% 1% 오 배터리 1% 남았어요 여러분들 어떡해 배터리 1% 남았어요 어떡해 진짜 꺼진다 진짜 꺼진다 진짜 꺼진다 이거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선이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지금 바꿨거든요 이거 이거 일단 이거 일단 네 가지고 있고요 이거 네 주머니에다 넣어줘 랑태바라기님께서 쿠키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 랑태 얼굴 싫어냐 지렸따리 오져따리 리 펼표 펼표 야 나 이제 네가 네가 이걸 들고 다녀야겠다 네가 이걸 들고 다녀야겠다 네가 우산 쓰고 있잖아 나는 나는 이제 못 들고 다녀 이거 못 들고 다녀 충전이 되겠지? 충전 되지 않을까? 일단 네가 들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한강 구경 갑시다 이거 어떻게 되냐? 한 손으로 들어주냐? 이거 아니 이거를 주머니에 넣어야지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짧다고? 안 짧아 안 짧아 들어가 주머니 들어가 들어가 여기 선이랑 많아가지고 1퍼에서 2퍼 되나 지켜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머니가 얕아 인싸 옷 입고 왔네 이 친구 이 와중에 뭔 인싸 옷이에요 갑자기 인싸 옷 입고 왔어 들어가지도 않아 바지가 조그매가지고 원래 이런겁니다 바지가 아 그러네 기계 자체는 방수가 맞대 이렇게 이렇게 가자 야 만약에 꺼지면은 여러분들 꺼지면은 내봅시다 꺼지면은 꺼지면은 내일 태풍 또 내일 태풍 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꺼지면은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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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선 문제였어 선 문제였어 오케이 됐다 형들 됐어 됐어 이제 네가 네가 들고 다니면서 어? 해 들고 이거 알고 있지? 이거 이거 누르면은 바뀌는 거 나 손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아 손이 없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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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러고 일단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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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자 갑시다 여러분들 살았어요 지금 한강 보러 갑니다 한강 보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누릅니다 지금 배터리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다시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이 묶어서 차고 있어요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갑시다 갑시다 나 너 찍고 있어 지금 너 찍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카카오 카카오 루키 피디 와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친 거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이쪽으로 그냥 건너가야 되는 거 아냐? 그래 요 앞쪽으로 좀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지? 갑시다 제가 지금 VJ특공제처럼 제가 VJ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건너가자 그냥 이쪽으로 여기 그냥 봐도 되겠나? 제가 랑태입니다 찍고 있는 사람 지금 배터리 충전하느라 제가 이렇게 1인칭으로 지금 들고 가겠습니다 아 졸린데 큰일 났어 아 졸린데 큰일 났어 랑태입니다 랑태 망태가 아니라 랑태입니다 야 여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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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항공원 여기 뭐야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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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좀 씻자 여기서 발 씻고 있네요 아 물에 물에 이렇게 와무 숄더뷰 제가 원래 카메라 전문이라서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똥물 똥물 망태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지나가? 다 씻지 말래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 와무 그만 보고 싶대 내 얼굴 보여달래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여러분들 아 우산 좀 반대로 들어야 하하하 불편해 좋았어 지금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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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님 혼자 가지 마세요 아모님 혼자 가지 마세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하하하하 이리로 오세요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밑에 뭐가 있어 찍어봐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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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서 요거 요거 들으면 어 오케이 근데 이거 쓰면은 이거 쓰면 안 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 써야지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막 움푹 패여 있냐? 뭔가 패여 있어? 어 밑에가 갑자기 아 밑에가 패여 있다고? 짱 가자 아 이게 미니 개울이라고? 아 그래요? 갑시다 와 우리 할 날인가 보다 아 이제 진짜 닿았다 진짜 닿았어 요 앞에 뭐 있지? 요 강이네 강이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와무 지금 카카오 기자 와무가 한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앞이 보입니다 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 기자 랑태와 와무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까 왔어요 뭐냐 이거 철책이냐 근데 철책이냐 여기 들어갈 수 있냐 하하하하하하 들어갈 수 있냐 빨리 알아봅시다 빨리 어 여기 못 들어가나? 막아놓은 건가 이거 다? 이거 공사판이야 뭐야? 막아놓은 건가? 뭐 어떻게 된 거지? 주위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쪽으로 여기 건너가 바로 강인데? 못나가나 여기로? 이쪽으로 못나가는 거 같아 여기로 못나가나? 아 제발 여기 아닌 거 같아 여러분들 여기로 못나가나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이쪽으로 가볼까? 지금 차고 있지? 어... 계속 2%야 일단 줄진 않아 계속 줄진 않아 야 여기 흙물이야 흙물이야 어쩔다 나가 여기 흙물이야 흙물 흙바닥에 흙바닥 비와서 바리게이트 쳐 놓은 걸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지금 보니까 비와서 바리게이트 쳐 놓은 거 같은데? 이거 못 보는 거야? 아니 설마 여기까지 와서? 설마 이거 후레쉬 꺼야 되는 거 아니야? 후레쉬 꺼 오케이 갑시다 입구 있을 거 아니야 입구 그러니까 저거 뭐라고 써놓은 거냐? 저거 한 번 볼까? 어 저거 보자 저거 간판 같은 거 세워져 있거든요? 저쪽도 계속 벽이야? 저거 뭐야? 아 그냥 서고 있어 지금 뭐 간판 있어가지고 한 번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간판 위에 프레스로 붙여봐 그늘막 설치했네 아 어디 많이 써보네 여기 왔나보네 어 이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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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여? 어 그냥 이거 그늘막이네 그늘막 아 요 앞에 이거 강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요 앞에 강이잖아 지금 보니까 요 앞에 강이네 아이 뭐야 아이 설마 뭐여 이거 둘 다 눈 사시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광명촌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강이잖아 앞에 강이잖아 아니 저희 이거랑 이쪽에 옆에 저거랑 구분이 안가잖아요 진짜로 지금 똑같애 진짜 펜스 저희 나무 저거 때문에 펜스인 줄 알았어요 요 옆에는 펜스고 또 요 사이가 조금 뚫려 있거든요 지금 아 여기는 강만네 아 아니요 좋잖아 어이씨 그니까 진짜 착시현사에요 착시현사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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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고지가 진짜 진짜 다왔어 진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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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왔다 아 아 아 아니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여러분들 진짜 다왔어요 갑시다 갑시다 수원 측정 가자 와무 입수 가자 뉴스에 나와보자 한번 황만놈 온도 물어보잖아 와 여기 계단 있네 여기 계단 있네 여기서 앉아있을까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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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쪽까지 가볼까 저기 무살이 좀 세 보이는데 진짜로 지금 아 여러분들 진짜 행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천리 행군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와 여러분들 걷기 시작한지 3시간 20여분만에 한강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 좀 켜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래 여기가 이거 딱 보니까 뭐 뭐 있는거 같은데 여기까지 물이 다 찼네요 지금 이 쪽에 원래 원래 여기 아닌 여기 물이 없는 곳인거 같은데 물이 다 차있어요 그쵸 진짜 물살 물살 빨라요 오 진짜 여기 바로 밑에가 지금 여기 바로거든요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오네 진짜 수원 수원이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로 여기 보세요 그니까 이렇게 다리 자 여러분들 일단 한강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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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오는거 살짝살짝 보이시죠 후레시키니까 와 진짜 저희가 이거를 뚫고 지금 왔어요 너 여기 손 한번 넣어보래 다린아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온도 체크 한번 할게요 어때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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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들어갈게요 생각보다 차가워 생각보다 차가워 오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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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 물냄새가 좀 나요 여러분들 진짜로 물냄새 나요 물냄새 나요 물냄새가 나고 지금 이거 한강물 지금 한강이 딱 이 상태에요 지금 와 지금 물살 보이시죠 들어가시면 안돼요 네 뭐 혹시나 뭐 힘든 일 있거나 막 이렇다고 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또 막 네 여기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살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짜 빨리고 진짜 빨라요 와 그니까 한강물이 지금 여기 막 계단 있는 데까지 들이닥치려고 그런다 할까요 한강물은 막 따뜻하다고 막 그런 사람한테 막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네 여러분 차갑습니다 진짜 아 발 너무 아프다 지금 발 다 물집일 것 같아 네 아 아니 발 속에 지금 그게 들어와가지고 어 아 내일이면은 이거 넘치겠다 여기 진짜 내일 다시 와볼까 아 내일도 왜 여러 번 방송할까 내일 넘치겠다 내일도 방송할건데 내일은 그냥 뭐 뭐냐 아 지금 우산 쓰고 있는데도 비 다 맞고 있어요 저 바람 엄청 보네요 이제 아 뜯어졌어? 아니 뜯어진게 아니고 진짜요 아 그거야 오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 오 오케이 샌들 신는 와무입니다 하하하하 이러고 샌들 씻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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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얼마만에 목욕이시죠? 얼마만에 발을 씻으시는거죠? 한 일주일만인거같은지? 한 일주일만에 빗물로 발을 씻고있는 와무입니다 아 비 많이 왔어 비 왔어 와 진짜 여러분들 저기는 뭐냐 저기는 뭐 어디 저기? 몰라 저 저 건너 이제 그 대교 건너 몰라 저 저 유람선같은거 아니야? 유람선인가? 어 저 유람선같이 꾸며놓은 뭐 식당인가 그럴걸 저거 아 식당인가? 어 저쪽에 가면 있어요 식당인가 뭐 카페인가 뭐 그런거 있어요 식당이에요? 야 야경은 멋지네요 진짜로 비와가지고 겐지스강이래 야 저기 근데 진짜 멋있다 저쪽에 어 진짜 와 여러분들 한강 와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네요 야 운치가 좋네 운치가 좋네 운치가 좋은데쑤 이물골로 카페 가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저희 비주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카페 가라고요? 살려주세요 아 힘들어 제정신이 아니네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보세요 어 아니야 지금 너무 힘들어 진짜 발 찢어질 것 같아 여기는 잠겼다 이쪽은 잠겼네 어 여기 이쪽은 아예 잠겼어 이쪽에 여기 원래 계단이 있는 데신데 계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잠겨있어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윤곽 보이세요 여기 다 잠겨있어요 여기 이거 내가 볼 때 내일되면은 여기까지 놓치겠다 어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놓치겠다 내일되면은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내일되면은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내일되면은 최소 3일은 또 내일되면 오지 않을까 노량진이요 노량진을 다음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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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랑 같이 또 나갈건데 친구랑 같이 나갈건데 어디로 갈까요? 한강 또 와볼까 한 번? 수위 얼마나 올랐나 한번 체크해볼까? 오늘 이 정도 올랐으니까 내일 또 관찰일지 해가지고 내일 내일 또 걸어가서 한번 가볼까요? 경복궁? 경복궁? 어디 침수된 거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침수 침수 여러분들 어디 침수된 거 보고 싶으세요? 내일은 진짜 태풍 오는 날이거든요 이거 이거 또 아니다가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내일은 경복궁? 네 경복궁? 내일 광안리? 광안리? 아 강안리 잠수되고 여러분들 제 집에서 제 집에서 좀 네 가까운데로 추천해주세요 와보 집 제가 걸어가지고 4시간 안에 갈 수 있는대로 추천해주세요 걸어서 4시간 걸어서 4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대로 추천해주세요 진짜 와 잠수되고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몰라 잠수되고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지 몰라? 강남 매번 침수된다고? 강남 우리 지나쳤나? 강남은 저쪽으로 한참 더 가야 되죠 한참 더 가야죠? 뭐 뭐 뭐 하하하하하하 아무 아랫집이야? 아랫집 안 가요 진짜 여기 승려나가면 진짜 여기가 진짜로 물이 dobr쳤 PUTS 진짜로 여기 들어가면은 진짜 수영 아무리 잘해도 진짜 박태환이 와도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 근데 여기 건넌 사람 있지 않았어? 날 엄청 좋은 날에 건넜어 아 날 좋은 날에 건넌 거구나 아니 아까보다 물살이 더 빨라졌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물살이 더 빨라졌어 이거 날리는 거 한번 보여줘 오케이 어이구 잘못 눌렀네 죄송합니다 물 때문에 잘 안 눌려 어 물 때문에 터치가 잘 안돼 오케이 진짜 빨라요 여러분 우와 진짜 지금 막 다 날아가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난민입니다 난민 난민 여러분 난민입니다 난민이네 난민 아 힘들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와우 야인이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청열과 낭만아 예멘 난민보다 더 난민 같애 탈북자 아니네 탈북자 아니네 아 나 목에 목이 물렸어 뭐라고? 목에 목이 물렸어 목에 목이 물렸다고? 혹시 꺼져 어 오케이 안경 벗으니까 잘생겼어 아 이제 어떻게 돌아가자 와 진짜 이거 진짜 와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어떻게 돌아가 택시나 버스 타자 막막한데 택시 탈까 아 택시 타자 나 발 진짜 너무 아파 나 내일 예비군이라니까 사람 살려 아니 오늘 오늘 근데 아 무슨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다 오늘 괜찮긴 했어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야광의 묘미야 그니까 진짜로 저희가 진짜 생고생해서 왔습니다 아 터치 또 한 대 오케이 됐다 저희가 진짜 생고생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지금 아 저 내일 예비군인데 진짜 행군을 오늘 해버려가지고 내일 군화 신으면은 발이 다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막 물집이랑 막 다 잡힌 것 같거든요 발가락에 지금 샌들 모양대로 아니 예비군 저 이미 한번 일때문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안가면은 저 그 큰일납니다 저 잡혀가냐? 아 잡혀가진 않는데 이번에 또 하고 뭐 다음번에 하면은 고 그 고발되지 아 고발된다고? 어 고발되지 나 이미 한번 빠졌다니까 고발방송 한번 가주세요 고발방송이라니 사람이 빨간불 고발통지 받는 어 고발통지 받는 방송 가자 빨간불이 빨간불 큰일납니다 아 아 한강 원치 있는데 근데 진짜 안양천하고는 꿈이 다르네 그죠 아무리 그래도 안양천이랑 비교가 됩니까 이게 아무리 갓 광명이라 해도 안양천에 거의 한 20배는 되는데 20배 넘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뭐 이번에 요즘에 좀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판초위 쓰고서 막 그 그냥 다 시킬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 내일 태풍이 형아 취소되는거 아니야 혹시 취소는 안할걸 그 아니 생각을 해봐 직장인들 다 그거 자기 직장 일 빼고서 온건데 그거를 취소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직장인들인데 다 여기 여기 지금 길도 지금 물이 다 차있어요 여러분들 완전 잔만자님께서 국회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언제나 방송 열심히 하는 와무 화이팅 겟업시오 겟업비 파이팅 나사 어허 내가 광명에 이렇게 와무다 그래서 노래나 한국할까 하하하하하 노래 나오고 관우 장 비 하하하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경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하하하하 관우 장 비 천하의 무적일세 하하하하 이렇게 못노려요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땅 하하하하 강인의 적들이 하하하하 천하는 언제나 통이 될까 내가 내가 광명에 프로 PD 와무다 똥똥똥똥 모협해지는 신나는 삼국지 하하하하 노래부러는 하하하하 노래부러는 두 명으로 늘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어 뭐야 누가 또 소리 지르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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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또 어 뭐지 야 잠깐만 약간 미친 사람 같은데 아 간지러 나 목에 목이 두방 물렸어 에이 아 저기 막 실현당해서 지금 약간 그런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 뭔가 뭔가 좋지 않아요 하하하 도망가라 특히 빨리 도망가자 하하하 이거 엿개면은 좋을게 없어 지금 저기서 누가 이별하셨나봐요 하하하 지금 완전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내가 광명에 와무다 하면 쫓아오는거 아니야 하하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노승자 사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왠지 그런거 같지 않냐 노승자 노승자 저기서 하하하 와무가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진다 탈리스 같은게 있는거 같아요 뭔일이래 누가 갑자기 막 막 계속 소리질러 우리한테 그러는거 같아 도망쳐 하하하 인터뷰라니야 안돼요 우리 막 이런거 가고있다 뒤돌아보니까 오고있는거 좀비처럼 28쪽으로 찍는거 아니야 우리 빨리 도망갈래 와무 탐정 안되민다 저런거 진짜 잘못 엮이면 진짜 괜히 막 힐링할수 있어요 와 비 너무 많이 온다 내가 광명에 장제니야 이러면서 하하하하 다 젖어졌다 다 젖어졌어 사실이 들고 와가지고 사실이 떠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되요 좀 조심해야됩니다 오늘 근데 레전드 너무 많이 찍는데 오늘 교통사고 당하는것도 찍고 오늘 뭔가 좀 날이 이상했어 시련당한 사람 찍고 시련당한 사람 찍고 시련당한 사람 찍고 한강 저기 올라가서 막 뛰는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지 그러지 않겠지 에이 뭐 그냥 여기와서 스트레스 푸는거겠지 그냥 애 받아서 아 아 뭐라고 써는거야? 아 와 제니 아 지금 근데 제니야 지금 근데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잘 안보여요 네네네 와 와 자 야 이제 방송 끄고 빨리 집으로 복귀해야될거 같은데 이제 이제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제 머리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아 이거 방송 다니던 못하겠다 자 머리 보면은 자 저희 일단은 빨리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람 쎄요 지금 지금 바람 쎄요 제 머리 보세요 지금 여기 더 있다가 못 내놔 모르겠다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안먹어 아니야? 뭐야 위험했냐 뭐야 갑자기 아 뒤에서 진짜 저희 생존맛을 머리보세요 지금 제 머리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살려 썸바디 헬프미 저희 이제 그 방송 이제 그거 언제 할거죠? 이제 해야지 이제 하고 이제 택시 불러가지고 빨리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 진짜 지금 진짜 저희 이제는 진짜 힘든 상황이라 진짜 안될거야돼 지금 지금 너무 극한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극한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벌써 4시간째 걸었고요 4시간 넘게 걸었죠 우리 7시에 나와가지고 걸었잖아 4시간쯤 걸었어 진짜 4시간 정도 걸었고요 여러분들 네 한강 구경했고요 내일은 또 어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다른 친구하고 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하고 가도록 할거고요 자 여러분들 진짜 오늘 저희 행군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한강이랑 한강 물혼도 체크했고 레전드 많이 찍었죠 교통사고 나는거 찍고 실현자 찍고 거기에 막 입구컷 찍고 입구컷 찍고 입구컷당한 것도 이제 내일은 집가라고요 네 아랫집 아랫집 말고 제가 가서 인터뷰 해볼까요? 니가 가라 제가 가볼게요 제가 가볼까요 한번? 니가 가라 니가 가라 안녕하세요 와무 매니저인데요 야방이 신나 야방은 솔직히 그 몸을 많이 몸을 많이 써봐야 돼가지고 침묵을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서 게임이 아무래도 더 쉽죠 하기는 진짜 제가 느끼기로는 야방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게임이 더 힘들죠 아 게임이 더 힘들죠 야방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엔딩 장면은 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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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천리행군 성공했고요 네 철산에서 한강까지 총 몇시간 걸렸어요? 3시간 3시간 40분 정도 3시간 40분 정도 걸려가지고 네 도착했고요 그리고 뭐냐 한강 물 온도 체크 해봤는데 여러분들 춥습니다 차가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또 빠지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수위도 높습니다 지금 수위도 높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오면 여기도 지금 다 담겨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여튼 네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아셨죠? 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친구 네 랑태라는 친구인데 네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난리 났네 가는 방송은 안 할 거예요 가는 방송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안 가면은 이제 네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저 노래하는 파수 랑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기억해 주세요 네 보러 와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내일은 이 친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아 내일은 내일은 키 196짜리 네 그 2미터 가까이 되는 핫소스 친구랑 같이 네 또 이번에는 오늘은 태풍 맞이 체험이었잖아요 내일은 진짜 태풍 만나러 갑니다 내일이 내일 밤이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치는 날이거든요 내일 밤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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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3시서부터 오후 3시서부터 진입이거든 네 오후 3시서부터 진입인데 네 7시 넘어서 킬거니까 7시 넘어서 킬거니까 아마 이제 태풍에 이제 태풍에 거의 근접하게 네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로 갈지는 네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친구랑 상의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와무 이렇게 간판과 같이 날아가는 모습 한 번씩 보시면 되겠네요 저도 한 번 집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똑같이 7시에서 한 8시 사이에 킬거니까 그때 오시면은 네 그때 오시면은 이제 또 야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내일 쉬는 날인데 저 쉬는 날인데 어 뭐냐 내일 태풍 오니까 한 번 또 하겠습니다 태풍 기념으로 여러분들 모두 네 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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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라 탔어 사라 탔어 막